서밋 극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다니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간이 흘러 누부갓내살 왕이 죽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새 왕이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신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지요.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고관들은 다니엘을 괴롭힐 궁리를 했어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왕께 고발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다니엘을 몰래 몰래 따라다니며 요리조리 훔쳐보던 고관들은 아무리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니엘의 허물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항상 써미타임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헤븐니 달란트를 통해 나라의 모든 일을 척척 해냈거든요. 고민 끝에 고관들은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가장 위대하신 다리오 왕께만 절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드소서 고관들이 왕을 칭찬하며 높이 세워주자 기분이 좋아진 다리오 왕은 그들이 만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쾅! 찍고 말았어요. 다니엘은 이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원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뜻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은 왕의 법을 어긴 벌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니엘을 무척 아낀 다리오 왕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니엘,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다리오 왕은 급히 사자굴 앞으로 가서 외쳤어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오, 다니엘 그때였어요. 왕이시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도록 조서를 내렸답니다. 영화분 모든 엠런트들! 우리도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빛나는 지혜로 237 나라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다음 써미스쿨에서 만나요. 안녕!